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왜 제 고객들 B2B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이분 저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고객들은 왜 만날 때마다 놀랄까. 근데 오늘 원래 그 제목을 제가 컨티로 한 줄 썼거든요. 근데 김지현 팀장님이 이걸 찍기 전에 우리가 이제 두 편을 연속으로 찍은 상태예요. 팀장님이 끄자마자 아 신기하게 계속 뭐가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팀장님 아 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거 지금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고객들도 놀라고 김지현 팀장도 왜 놀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찍기 전에 우리 홍의사 만나고 왔거든요. 아침에 삼겹살 먹고 아침이래. 점심에 삼겹살 먹고 왔는데 계속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두 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의료랑 인공지능 관련된 게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놀라겠습니까. 제가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가 어디 이렇게 땅에서 자라는 건 아니고 어떻죠. 책을 계속 읽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미니몸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요. 미니몸. 아무리 못 읽어도 더 읽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계속 해줄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매출이 수백억 이상의 수천억도 있고 수백억 이상의 의사결정권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겠어요. 바빠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보고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랑 만나면 이제 두 시간 동안 밥도 먹고 이제 뭐 한 시간은 차 마시면서 업무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만나서 어제 야구 보셨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일상 친구들한테 재미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뭐죠. 이제 정적을 깨야 되잖아요. 서먹서먹한 걸 깨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그때도 뭔가 이렇게 사담, 잡담보다도 제가 뭘 읽었고 뭘 깨달았는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고객들이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관련 카테고리에 대해서 책을 읽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어때요?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바로 사진 찍어서 그분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진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폴리메스에 꽂혀 갖고 계속 폴리메스, 폴리메스 타령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고객인데 이런 때는 폴리메스처럼 조직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읽은 분이랑 그거를 안 읽은 사람이랑 대화가 속도가 어떨까요? 만약에 폴리메스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너무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컨텐츠의 미를 읽어서 컨텐츠 트랩에 빠지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은 옛날에 제가 진짜로 몇백억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만나고 안 만났거든요. 진짜 내가 답답해 뒤질 뻔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훨씬 작았고 되게 일단 뭐랄까 거만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사, 지분이 있는 이사랑 친해서 그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간 건데 일단 제 얘기를 듣는데 안 듣는 게 느껴져요. 안 듣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가 되게 기로에 서 있었던 상황이고 투자는 많이 받았고 트래픽도 넣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서 계속 이제 밑빠진 독이 물붙여서 결국에는 독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정말 아끼는 친구가 이사하고 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상생을 하려고 한 건데 아직도 이게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건가? 아직도 이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잡계라는 단어를 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마케팅이니까. 제가 복잡계를 모를 것 같아서 좀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저도 복잡계 잘 알죠.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대요. 그래서 그거를 복잡계라는 말을 복잡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자기가 제 얘기를 다 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요기랑은 뭔가를 이렇게 엮이면 우리가 나중에 망하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이사도 지분 다 조금 싸게 넘기고 다 나왔어요. 지금은 후발 주자가 거기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제가 나중에 빨리 뭐랄까 빡독 X나 어떤 씽큐 오프 이런 거 열어갖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딥한 얘기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우리끼리 조금 이렇게 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랑 또 예를 들면은 제가 몇 주 전이죠?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질문을, 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냥 얘네들한테 난 또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안티프레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티프레질하게 살아야 된다. 프레자일, 그 다음에 프레질. 안티프레질. 이거를 말하는데 나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거가 뭐랄까 그거를 그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고객들은 되게 의사결정본들은 아 그거 프레질하네요. 그거 리스키하네 이런 말도 안 써요. 그거 프레질하네요. 이렇게 가야 안티프레질하지 않을까 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의사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홍의사한테 전화통화를 하다가 홍의사가 아 이거는 좀 이렇게 가면 프레질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고약가님은 똑같아요. 고약가님이 안티프레질 혼자 믿고 살았는데 삶에 회의감이 올 정도예요. 왜? 내가 틀렸나? 안티프레질하게 사는 게 틀린 삶인가요? 자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거 이론은 몰랐지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예요. 그게. 그래서 만나서 이 충격에 강화되는 삶 복잡기에서 창발이라는 거를 왜냐면 제가 고작가님을 딱 만났을 때 고작가님은 그때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카페 베이스 그때 되게 네이버 카페 다운 카페가 활성화된 시기였는데 그쪽에서 마케팅이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저는 그때 페이스북을 더 많이 알 때였고 제가 고작가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고작가님은 근데 학습 능력이 빨랬더니 수금도 빨라요.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딱 보여준 거예요. 제 타임라인인데 어느 페이지에 올라가서 타임라인인데 5천 몇 공유가 된 거를 빵 터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엄청 잘 돼서 만공유 이런 거 잘 나올 때거든요. 지금 택도 없지만 요즘도 여러분 근데 5천공유, 만공유 나옵니다. 근데 딱 보여주니까 고작가님이 못 보던 숫자를 그러니까 블랙스완을 서음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미래구나 하고 같이 열심히 페이지 인생공부 만들기를 결심하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 이 독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한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설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다시 옛날 책 중에 정말 추천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중독의 시대 때 고작가님이랑 큐블리케이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로노그래피의 중독에 되면서 거기서 작가님이 내준 통찰 앞으로 어떻게 비온이 더 강해질 건가 그건 대세예요. 비온이 강해질 거고 진짜 아이를 안 낳을 거 갈 건 가능성이 왜냐하면 거기서 첫 통찰 섹스에서 피임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그 섹스와 생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산이 분리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다산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가 돼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무슬림은 여전히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죠. 근데 무슬림도 그게 데이터가 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나와요. 나도 그 책 읽기 전에는 그거예요. 무슬림은 여전히 출산율이 높지 않은가 거긴 옛날에 7, 8 났던 게 거기도 3, 4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안 줄어들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이게 정말로 거기서 여기 미래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런 게 좀 우리가 후절절 말해도 안 읽는 게 좀 안타깝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 해줄 얘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생각을 해보세요. 15시간 연속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돼요. 근데 컨텐츠 관련해서는 컨텐츠의 미래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재상 간에서는 폴리메스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리더십 간에서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읽어보십시오. 움직임에 간에서는 움직임의 힘 읽어보십시오. 일단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나 움직임의 힘 이런 거 읽어보면 이건 책도 쉬운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감명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결정권자분들은 상장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데 그 병명이 있어요. 오래 걸리면 발에 무슨 종막염인가? 생기는 거 있거든요. 움직임의 힘 읽고 너무 꽂히셔갖고 강북 어디서부터 강랑까지 걸어가기로 결심을 했다가 병이 생기신 거예요. 너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걸 꽂히신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딱 적용하면서 팀워크에 적용하면서 직원분들 일으키면서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 누구 만나면 이런 이런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읽었다. 이런 책 추천해주고 예를 들어 좀 세분화된 책은 또 정말 좀 전문화된 영역이 있는 분들한테 따로 추천해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나 잘되자고 나 똑똑히 자고 공부하는 건데 지식자산 한계 비용이 진짜 제로인 지식자산이 진짜 여러분 제네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주장했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건 많지 제로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똑똑해지자고 독서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공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한계비용이 제로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나 똑똑해지자고 읽었는데 그걸 그래서 나 똑똑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끝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 나누는 건 저는 한계비용이 제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단이 무한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독서 자체가 여기서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저는 안티프레질 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안티프레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일단 읽는 게 조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서를 하면 어때요? 꽝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책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책 읽는 시간은 여러분 최저시급으로 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독서가 읽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열려있는 게 무한한 거예요. 진짜 독서만큼 열려있는 게 상단이 무한한 게 이렇게 내가 읽을 건 거의 없고 근데 상단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안티프레질한 케이스 독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독서해야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제 주변에 그런 사례 그러니까 제 주변뿐만 아니라 그냥 제 주변에 옛날에 정말 내성청인 친구가 있는데 진짜 우리 조간지라고 있어요. 이제 간지 간지 나는 친구라서 내가 조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삼성 책임인데 이 친구가 제 후배예요. 공의학번인데 정말로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거 읽은 거 다 삼성에서 그 친구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올라가서 삼성 당이시는 분들이 적어주세요. 이 친구가 지금 책임 6호봉인데 제가 최근에 생일 때 연락해갖고 간지 너 고가 몇 개 해놨냐 그랬어요. A 하나에 B 세 개를 해놨대요. B 네 갠가 6년 동안 이 친구는 그러니까 수석 진급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그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 친구 치과기사 친구 이 친구는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를 아예 PPT로 만들어서 다 간호사들이랑 공유를 합니다. 그냥 안 했던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서 매일 새로운 거 얘기하고 이 친구들은 양육 이런 건 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해요. 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배경 지식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독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거는 죽어라고 읽어라고 진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서 한계의 비용이 제로인 진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무한히 올리고 여러분이 나눠줄 그 무한히 만들어서 정말 안티프레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